3월 14일 오전 뉴스브리핑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오전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14,494명의 신규 코로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세 번째 기사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근데 요즘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메이커가 있다네. 뭘까요?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해하셨으면 됐고 아니면 넘어가는 걸로. 처음 뉴스. 한국 뉴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세계 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계 코로나 5주 연속 감소에도 한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폭증.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늦게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한 나라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 포함된 서태평양 국가들은 몇 주째 사상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일주일간의 발생 동향보로 보고하면 전 세계 코로나19 주간 발생은 5주 연속 감소했으나 서태평양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주 차인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신규 발병은 세계보험기구 기준 1,039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주 대비 4.8% 감소한 수시다. 그러나 9주 차 확진자는 1,039만 1,854명에 사망자는 5만 2,740명이었다. 이는 전주 대비 8.4% 감소했다. 하지만 서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주간 신규 발생의 37%인 389만 5,780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46% 증가했다. 서태평양 서쪽에 위치한 나라들은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37개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속한다.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이 지역에 산다. 그렇죠. 보면 뉴질랜드도 그렇고 지금 늦바람이 난리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방역을 잘한다고 했던 나라들이 좀 너무 한국이랑 모르겠는데 아무튼 뉴질랜드, 호주 쪽은 굉장히 막았거든요. 베트남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난리가 나네요. 그렇다.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근데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베트남 쪽도 제가 아는 것만 있으면 그냥 냅둬요. 지금 보니까 별다르게 규제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별다르게 규제를 안 해요. 뭐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29일 쓰고 반품. 결국 묻지마 환불 정책 없앤 쿠팡. 쿠팡 시장 지배력이 높은 데는 이른바 묻지마 환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료 회원들의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홍을 얻었죠. 그런데 최근 쿠팡이 이런 무조건적인 환불 정책을 없앴습니다. 쿠팡에서 산 제품을 교환하거나 반품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사용한 흔적이 없어야만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제품은 박스한 비닐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했다면 제품이 화자가 아니라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옷이나 신발도 상표 태그나 라벨이 떨어진 경우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용했더라도 이른바 묻지마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자제품을 사서 쓰다가 30일 되기 전에 반품하기를 반복했다는 글들이 인증하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재포장 대 새 제품을 팔리기도 할 경우에는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묻지마 반품은요. 이거는 악용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건 정말로. 그럼 어쩔 수 없죠. 이건 쿠팡이 잘한 것 같은데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뭐, 이거 다 쿠팡이 묻지마 환불 정책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질드 뉴스. 코비드 19 업데이트. 8명 추가 사망자. 14명이 새로운 커뮤니티 사례. 896명의 새로운 명의 병원 입원. 뉴질랜드 코비드 19에 감염된 사람이 8명 더 사망했으며 새로운 지역 사례 수는 14,49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중환자실 18명을 포함해 896명이 병원에 입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은 평균 연령이 57세입니다. 7일 이동 평균 사례는 19,771명으로 어제의 그제죠. 그제의 19,888명에서 약가 감소했지만 오늘 뉴질랜드의 총 사례 수가 5일 연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좀 제가 얘기할 게 많은 게 지금 뉴질랜드가 보면 제가 잘 아니까 보면 이 수치가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통계가 잘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자가 키트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되는지 716 감소돼가지고 그냥 회사에다만 얘기하고 집에 있는 사람 많아요. 난 사람들한테 피해될까 봐. 혼자서 집에 있는 사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절반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절반은. 최소한도로. 그렇다면 이게 뭐 줄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냥 아웃 오브 컨트롤 같아요. 그냥 풀고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풀고 알아서 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치솟는 물가. 정부가 생활비 구제 조치에 물개를 싣다. 신다하던 총리는 오늘 아침 마침내 생활비 위기를 안정하고 정부가 오늘 주유소에서 즉각적인 세금 감면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활비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외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야 이거는 좀. 오늘 아침 월요일 미디어 통화에서 아더는 지난주의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거부한 후 언어를 바꿨습니다. 이게. 그. 지도자가 너무 하이클라스일 경우에는 밑에 사람 생각. 50불 나가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은. 슈퍼 갔을 때. 계산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월급 받고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월급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버젯이 아주 빠듯합니다. 자.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가족에게 생활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지 여부입니다. 라고 아더는 말했습니다. 어. 지금. 이게 휘발유 1달러당. 1리터당. 보통 그. 70센트가 그. 트랜스포트 에이전시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또 많이 있죠. 세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줄여. 이거를 지금. 한국은 미리 줄였죠. 줄여가지고 낮추고 했는데. 여기는 뭐 그냥 뭐. 닙다. 그냥.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또. 그. 국민당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또 저도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빡 줄였을 경우. 또 이제 공공사업이 줄게 되면. 그 또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매겨 살리냐는 거야.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미리부터 인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알았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알았대. 지금 휘발유 값이. 지금. 지금. 3불을 넘어. 1불 90에서. 1달러가. 2불에서 지금 3불이 넘어가는 동안.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알았대. 휘발유는 정말 우리. 생활과 지금 밀접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예.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지금부터 4월일부터 지금 급여 인상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올려가지고. 지금 물가 다 올려놓고. 지금 그건 올려놓고. 저건 내리고. 이거 뭐 어쩌면.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저는. 제 생각에는.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미리부터 줄였어야 되는 것이었고. 3불까지 안 가게. 2불. 좀 넘어가고. 한 2불 50 갔을 때. 조절을 했어야 되는 거였고. 지금 4월 1일 급여 인상은. 미안하지만. 좀 약간. 현재 상황상. 내년이나 좀. 좀. 미뤄야 된다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지금 이거. 다 얘기하면. 지금 다 오릅니다. 가격이 4월 1일부터 다 올라요. 모든 게 다 오릅니다. 휘발유 지금 몇십센트 빼준다고. 지금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엄청 크게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작년 지금. 2021년 12월까지 5.4% 증가했고.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민생을 돌보지 않는 한. 뭐. 저번에. 노동당은 뭐. 그냥 나갈이 되는 거지. 네. 솔직히 국민당이 된다고. 똑같잖아요. 국민당이 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뭔가를. 이게 지금. 사람들 내부에서도.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여기도 지금 되게 세요. 네. 뭐. 잘하고 못하고 일단 떠나서. 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여긴 또 그런. 유엔드 특성상. 특출나게. 막.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걸 때는 뭐. 바뀐다고 보는데. 큰일이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면. 또. 노동당에서. 또. 국민당으로 가도.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자. 다음 뉴스. 코비드19 캔터블이 DHB 직원 부족으로 운영 연기. 병원이 코비드19 직원과 씨름하면서 대부분의 선택 수술이 캔터블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500명 이상의 의사 간호사 및 보건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화나우를 격리하거나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은 오늘부터 암환자와 사고를 당했거나 큰 외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등 긴급 수술만 합니다. 코비드19 관제사인 헬렌 스캐너는 직원이 사례별로 긴급 선택 수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이미 제가 항상 지금 의료인원 부족하다. 의료인원 부족하다 해도. 뭐 말도 안 되는 이민법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는 간호력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만드는 대신 사람이 없는데 뭘 만드냐고. 여기서 지금 간호대학 보내서 어떻게 3년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 경력이 좀 있거나 실무를 하거나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국에 지금. 한국도 외국에 많습니다. 받아가지고 뭐 몇 년 일하고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영주권 주겠다고 해가지고 데려오면. 어느 정도 지금 인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오미크론보다 지금 수술 못해서 주는 사람도 많겠어. 여기가 뉴질랜드가 의료는 다 공짜에요. 공짜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초기 진단이 그냥 그 뭐랄까 저기. 가정. 지피라고 그러고. 가정의사한테 가서 보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뭐 좋은 사람들인데 안 좋은 사람들. 이해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는 돈 돈이 뭐 비싸요. 우리나라 초진비가. 우리나라는 초진비가 뭐 2천원 3천원 밖에 안 될까 가는데. 여기는 초진비가 요즘 가정에서 40불 50불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 지금 뭐 일주일에 50불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난리 치는데. 그 사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기고 계기다가 진짜 아프면 가는데. 그때 이미 이제 병이 많이 진화가 돼 있는. 그래서 여기가 중병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약간 뭐랄까 좀. 그 의료복지에 대한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좀. 이 사람들은 그냥 한국 가서. 뭐. 검진 받고 오고. 다 뛰어오면 또 해줘요. 다 되는데. 초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그마저도 이제. 중증에 대해서 이제 수술이. 지금 이렇게 의료인이 보자면. 못합니다. 예. 사람들. 뭐.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예. 정말 문제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오클랜드 사례수는 정점에 달을 수 있다고 모델러는 말합니다. 오클랜드가 오미크론 코비드 19 사례수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있지만. 이번 미 키타 지역의 사례는 아직 거기에 있지 않다고 모델러가 말했습니다. 캔터버리 대학 전염병 모델러 마이클 프랭크는 오클랜드 지역 사회 사례가 여기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번 감소는 더 느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도시 커뮤니티 사례수는 천천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늘 4,509명이 보고되어 어제 6,077명 전날 7,240명에서 감소했으며 지난주 며칠 동안 보고된 숫자의 절반 미만입니다. 일단 마이클 프랭크 얘기는 오클랜드는 지금 정점에 도달했고 그 외 지역은 아직 정점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정확하겠죠. 교수님이니까.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보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는 좀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아니고 어차피 늘어야 되는 거니까 맞는데 좀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별거 안 하고 그냥 얘기한다 해도 어디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약 먹고 그냥 회사에다만 얘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회사에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하고 외부 지역의 숫자는 저는 더 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좀 전반적으로 오클랜드는 정점을 찍었지만 다른 곳은 아닌가라는 말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피크를 지금도 찍고 있는 거지 보고가 정확히 안 되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가 정확히 안 되니까 이 숫자 자체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그냥 진짜 완전 풀어놓고 그냥 막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걸리고 자기 혼자 자각 키트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정확히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무튼 뭐 그렇다고 믿고 또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인플레이션 국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키위가적인 주간 식료품 청구서가 50% 추가. 식료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더 오를 예정입니다. 분석가와 예측가들은 식품 가격이 올해 중반경에 정점을 찍고 연말까지 현재 10년의 최고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쯤 일부 상점에서 브로콜리 반개 7달러, 치즈블록에 14달러, 콜리플라워 1개 15달러 지불하는 충격에 극복했을 것입니다. 빵과 키타, 밀 기반 유제품 및 ASB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상당한 가격 인상을 다음으로 줄 서있는 패스트푸드, 밀 가격은 휘발유 가격과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주 휘발유 가격은 4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소 50불이겠죠. 지금 진짜 집들이 생활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지 솔직히 지금 자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냐인데 이자 올린다고 바로 그 단어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휘발유가 4리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AA는 말합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운전자는 휘발유값으로 최대 4달러를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경상으로 제가 뉴질랜드 지금 휘발가격 써드렸는데 지금 뭐 우리가 봐있는 게 보통 언리이드기 때문에 3불 16센트인데 이게 지금 4달러까지 갈 수 있다. 하여튼 극심한 시장변동은 이번 주에 원유가격을 배럴당 거의 US 140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AA 정책고문 테리 콜린스는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으며 글로벌 제재로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스 석탄 또는 휘발유 공급을 차단하여 이를 경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유럽이 이제 결정하는 것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경제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어 어쨌든 제품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 석유가 오르면 지금 뭐 타이어 플라스틱 날론 합성로프 의약품 식품 사용하는 비도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제품들이 다 오를 것이라고 지금 하네요. 예 서류를 사용하는 제품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이미 전쟁은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뉴스가 지금 계속 하는 동안 지금 뭐 그냥 걱정 걱정 걱정이네 뭐 뉴스가 걱정이지만 하여튼 잘 헐리띠 졸라매시고 예 돈 씀씀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그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유진대미 시장 항상 뭐 발빠르고 손빠르게 올려 드리는데요. 그리 좋은 뉴스가 없어서 아무튼 죄송하고 또 좋은 뉴스가 안하면 발빠르고 손빠르게 올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